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야 나 그거 못 봤어 그거 어디서 봐요 봉준얼굴 합성 여비제이 이상형 월드컵 아 이건가? 아닌데 이거 16강 여비제이 얼굴에 김봉준 아 합성 누가 했어 이거 미쳤어? 아 미쳤나봐 진짜로 아 너무 감첩같이 했잖아 한창 하겠네 진짜 뭐지 이 자연스러움은? 아니 근데 어떡하지? 이게 원래 서로 좋아하면은 약간 느낌도 약간 비슷해질 수 있는 건가? 뭐지? 아 잠깐만 아하 단어냥 단어냥 아니 이거 옆모습인데 어떻게 붙여놨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 붙여놨냐? 겁나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 야 안양이 얼굴 속에 봉준얼파가 녹아들었어? 이거 뭐야 거기다가 이거 속여 뭐야 진짜 개웃기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의상이 압도적이다 봉환향도 개웃긴데 의상이 너무 압도적이야 미치겠네 꼬린대 꼬린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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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 개 신기하네 나는 이거 선비언니 와 봉준오빠가 이런 머리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려나? 아이씨 그 다음 아이씨 아이씨 아 X 진짜 아아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법같아 뭐야 이거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이야 tricky 너무 신선한데..나 체이 언니로 가도 되나? 뭐야? 머리 어떻게 이렇게 합성해서 자연스럽게? 대신기하네? 뭐지 이거? 뭔가 잘 어울리는데? 쇠 머리였구나.. 근데.. 후두긴 후두지. 자.. 잠깐만! 아 이거는 지혜의 그 스타일이 좀 살아있다. 합성을 이게 딱 눈만한 게 아니라 반반 섞었네 그 지혜 느낌이 있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봉준 오빠 얼굴에 붙여놓은 게 아니야 근데 이건 봉준 오빠인데 아 대박 이게 뭐야 아니 봉리 비키니 뭐냐고 안녕 수혜씨 미치겠네 진짜 개웃기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치명적이야 뭐야 이거 틀리나 왜 이렇게 치명적이야 아 미치겠네 아 근데 의상이 이걸 누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미쳤다 그다음 킥 으아하 아 이거 뭐야 아하하 야물 닦은 거 무서워 아니 이거 아이라인도 올라갔다고 오오오오 약간 입술들 약간 엥지 느낌 상큼한 입술 거기다가 야무진이 머리 안녕 나 비제이 무 왜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왼쪽은 미치겠네 아... 진짜 개웃기네. 무지, 무지로 가. 오 마이갓! 아 근데... 무지 이거? 뭔가 위화감이 없는데 별로? 무지 이거? 아 진짜로. 가장 자이언스러운 걸로 갈게요. 아 잠깐만. 둘 중에 뭐 골라야 돼. 아 이건 좀 귀여워. 근데 이것도 진짜 닮았어. 뭔가 느낌이 있어. 아 자꾸 내 눈을 쳐다보는 것 같아. 둘이서! 오 마이갓! 내 눈을 그만 쳐다봐. 제발 나를 보지마. 제발 날 그만 봐. 난 그렇게 떨어지러 쳐다보지 말라고. 미치겠네? 어떡하지? 나를 뽑아줘. 이러는 것 같아. 홀리 쉣. 젠장. 난 무지로 갈게. 어쩔 수 없다. 오 마이갓! 붕레상 VS봉단.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약간 다른 건 합성티로 조금씩이라도 나는데. 이건 너무 합성티가 없어. 미치겠네? 아 근데 이거 의상이 너무 강한데. 아... 자연스러운 건? 봉단. 아 너무 자연스러워. 봉단 VS 무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신흥강좌인데 무지가? 미쳤는데? 얘는 지금 눈을 피하고 있고 얘는 날 뚜러저러 쳐다보고 있어. 지금 부담스러운걸?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이 눈알. 아니 무지도 너무 귀여운데? 아니 보다 보니까 얼굴에 정도일 것 같아 이상해. 뭐야 이거. 무지로 가. 무지가 귀여워. 아 근데 뭐야? 이거 합성을 어떻게 이렇게 했어? 질이네? 어떡하지? 하... 아... 근데 합성은 진짜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묘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왼쪽이 뭔가 이상해. 진짜 위화감이 없어. 근데 이거 사진은 뭐라고 해도 이거 합성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두단 사진이랑 비슷해. 아... 누구 뽑냐? 누구 뽑냐? 이 세트로만 입술. 미치겠네. 근데 한 왼쪽. 왜냐면은 붕순오빠 얼굴 같으면서도 봄이언니 얼굴이 보여.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 우승은 봄봄이! 아 근데 이거 합성 너무 잘했다. 아 뭔가... 뭔가... 내가 봄이언니라면 약간 소장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진인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입술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전혀... 전혀 이질적인데. 와... 어이가 없네 사람들. 어떻게 이게 1등이야? 이게 말도 안 돼. 이것도 개웃기네. 말도 안 돼. 이것도 개웃겨. 진찬 씨. 아 난 미친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의화감 없는 건 무단히 제일 최고야. ㅎㅎ ㅎㅎ ㅋㅋㅋㅋ! 또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